아... 아... 힐로 하도 다와가지고 진짜 뚫려있는 건가요? 차주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릴게요 나이는 23살이구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디젤 그랜저 차량의 중통직관 100일을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언제 하신거에요? 차를 떠오시고? 차 떠오고 거의 바로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그냥 배기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그냥 뇌물이 떴길래 튜닝도 하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배기를 가져와서 튜닝을 한 경우입니다 없는거보단 나으니까 혹시 바로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소리가 많이 나나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나요 잠깐만요 네 밟아주세요 엔진 소리가 아마 좀 크게 날겁니까 어 이게 소리가 나는데 엔진 소리인지 배기 소리인지 약간 구별이 힘드네 다른 뭐 동호회 카페 가시면 내가 dpf 재생되 dpf 재생되는 소리가 또 커지거란에요 디젤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HG에 꽂혀가지고 가스랑 디젤을 보고 있었는데 디젤에다가 원래 튜닝도 하고 싶었고 근데 마침 원하던 세팅이라서 그냥 이대로 들고 왔어요 이동 상관없이 원래 이... 오오오오 이런 맛이죠 또? 네 아 부럽습니다 아하하하 백이 그럼 원래 가져올 때부터 이런 세미 튜닝이 되어있는 건가요? 네네네 휠소스 브레이크 되어있었고 가져와서 뭐... 그럼 백이만 따로 하신 거고 요즘 국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양카에는 T-37에 만두꼬피에 일창을 소스 그리고 돌겁지 아세요 19인치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이쁘네 브랜보예요? 아 만두꼬피 아 거기에 브랜보예 스티커 네네네네 근데 맞지 않게 디스크는 또 인투할 광장 투피스로서 약간... 약간... 약간 좀 맞지 않는 네 약간 혼란스러운데 좀 이런 맛이죠 차고도 좀 살파라는데요? 원래는 한 개 두 개 돌겁자재인데요 네 지금 휠 옥제때문에 더 빵빵해진건가요? 허브 15mm 되다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대각선에 들어가는 간섭은 없나요? 간섭은 없나요? 간섭이요? 네 조금 있긴 했는데 이거 좀 더 벌어진게 아 이게... 이게 휠 로 하도 닿아가지고 벌어진건가? 여기도 보면 간섭나가지고 포기하고 다닙니다 그냥 원래 차는 불편하게 타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덕트에 진짜 뚫려있는건가요? 네 물받이는 따로 없어요 아... 진짜 뚫려있는거 아... 오... 와... 그러면 비오면... 비오면 물은 안들어가고 소금대에서 먹으면서 여기 살짝살짝 묶긴 하는데 아 심하진 않구나 네 심하진 않습니다 지지의 소리가 굉장하네요 네 대구지 또 뭐뭐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타 타올때는 처음에 타올때는 이 테이크오틱이 하나 되어있었는데 네 제가 가져와가지고 여기 흡기필터를 그 IT지꺼 아... 네 순정형 오픈필터 흡기 빠른 소리가 조금 살짝 들린다 이 정도디 감성 감성 네 혹시 이 상태에서 있어놓으면 흡기 소리가 확 들리네 그렇게 빠르진 않아 네 네 와 확정해지네 그릴 도색도 하셨네요 아 네 서울 때 그릴 도색 아 이것도 원래 되어있었네요 네 그리고 안개등도 원래 도색이 되어있었는데 네 아... 그냥 사고를 내면서 안개등을 크롱으로 아...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됐고 사귀들만 아는 그 아트빅 음... 사정하는 사람만 알아요 네 가방사람들이 보면 모두들 가방사람들이 보면 모두들 가방사람들이 보면 그렌즈 앞모습이 살짝 이쁜데 원래 이랬나 이 정도 느낌들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저도... 저도 못알아주셨어요 순정인줄 알았어요 아 네 앞에 이쁘긴 하네요 뒷쪽에 따로 하신거 있나요? 블라스윙하고 어... 또 에어로 다진 남이 네 스포일러 하나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원래는 뒤에 이렇게 밑댐이 있었는데 아... 네... 떼셨나요? 아... 저번에 뭐... 불의의 사고로 범퍼가 뜯기면서 아아... 범퍼를 등고부가 타서 달면서 아... 임시보관중이신건가요? 네네 다시 달 예정입니다 앞에 비해서 또 살짝 허전한데 그래도 준대형답게 엉덩이 엄청 빵빵하네요 엠블럼도 네 엠블럼도 되게 이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현대가 엠블럼도 되게 이쁘더라구요 네 검은색 차라서 그냥 검은색으로 아예 아니 여기 또 이렇게 그랜저 섞여 있네요 아... 네 나름 디젤의 옵션이 많이 디젤의 프롭이라가지고 아... 스커트에 그러기요 원래 있는거에요? 네 연료비 측면에서도 아... 달리는거에 비해서 이제 연료비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요즘 또 쏘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네 평균 트림 연비가 13kg 찍혀있고 와... 쏘고 다녀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건 또 뭐였겠네 다그3라고 아... 디젤차들이 이거 많이 하는거 같은데 네 매연포집량이랑 대기온도 이런게 나오고 이러니까 네 좋더라구요 그럼 저기상으로는 몇 마력 정도 나오나요? 여기서는 대충 한 235마력 문발에 이렇게 찍히더라구요 55쪽에는 꽤 괜찮네요 일과상으로는 맵 잡고 또 올라갔나요? 수치가? 네 살짝 올라갔어요 아... 또 에쿠스기어공 아... 에쿠스기어공 그쵸 무조건 해야죠 꽤 비싸더라구요 생각보다 이게 한 20만원 조금 넘어... 30타입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푸치타입이라 아... 한 맛이 또 있겠네 생각보다 편하더라구요 생각보다 편하더라구요 대형차... 처음 느껴보는 젖차감이네요 이게 또 감시력 조절이 안되는 타입 와... 또... 앤서 베이직 이거죠 이거는... 신체 조절하는 오... 벤치감성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차 안에서 확실히 배김이 하나도 안들리긴 하네요 아마... 그거 털면은 조금 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거면... 아...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제 생각에도 그거는 너무... 너무 제대로 된 불법이라서 또 데시벨 그런것도 하나도 안넘을거 같고 네... 아니... 앱체 DPF 재생되면 소리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네? 검사해도요... 100대... 그... 100이 안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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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차들 보면은 가끔 디지션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차들이 좀 더 있긴 하죠 아... 근데 뭐... 소리박일... 소리박이랑 소리도 완전히 다르고 가끔가 정차했을때 뭐... 공회전시 보면은 뒤로 뭐... 검은 연기가 도넛이 이렇게 뚱뚱뚱뚱뚱 나오더라구요 디젤차임에도... 네... 아... 없구나... 라고 알긴 알죠 네... 또 이 차에 눈에 드는게... BMW... 가 있는데 BMW 많이 좋아하시나보네요 어... 제가 BMW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중립성향인데 그... 아는 형이... 그... BM 어드바이저 하시다보니까 아... 저한테 선물로 주신거에요 그리고 무슨 용도죠? 논슬립헤드라고 네... 이렇게 핸드폰같은거 올려놔도 이렇게... 아... 아... 이런식이구나... 이런식이구나... 취향... 네... 취향... 그리고... 아는... 캐릭터인데... 귀엽더라구요 그래서 붙여넣혔어요 아... 직접 만드신거 같군요? 네... 그분이 캐릭터 만드신거에요 계속 캐릭터도 많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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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것도 가지고 계시네요 차 외관과 달리... 네... 아... 아... 끊을게요 네... 아... 아uci아 아... 어... 아... 아